좋은 아침입니다. 태어나 자란 곳이기에 영원히 그리운 곳이 고향입니다. 그리고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곳이 본향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아무리 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고 그리움으로만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지금 가지 않으면 영원한 그리움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이 꼭 고향만은 아닐 것입니다. 언젠가 가야 할 길이라면 망설이거나 미루지 않고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당신을 응원합니다. 기회를 잃어버리기 전에